전원주택 비슷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택가가 되어버려가지고 전원소리는 나올 그런 형태를 못 들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가깝지 않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그런 위치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부산 동무지층이 그쪽으로 법원검찰이 가는 것으로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 장인께서 그쪽이 좀 앞으로 가면 현 값은 유지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